운 helium 집사자 아녜여 그냥 기사 하나 소환하면 돼 기사 한 마리만 소환하면 무조건 떨구니까 기사 한번 사하면 돼 저거 살 필요가 없어 기사하면 돼 해골 기사 짱짱맨 운부라도 해골 기사가 캐리 안 했음 나 못 잡았어 해고기사가 짱이야 짱 저기요 아저씨 집좀 섭시다 그럽시다 어 어 전설 난이도요? 바닐라 하면 힘들어 죽어요 아 힘들어 죽을 뻔했어 지금 이게 모드가 있어갖고 그나마 잘 하고 있는거지 나머지는 못해 일일이야 지금 내가 집 샀다고 간다 아 좋아 좋아 흐으 일단 집에 가서 일단 집에 가서 아이템 놓고 가야겠다 너무 무거워 어 아이템이 너무 무거워 아 맞다 질병치료 질병치료 또 깜빡할 뻔해 네 안녕하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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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파괴마법을 들고 있나? 아닌데? 파괴마법 안 들고 있는데 갑자기 파괴마법은 뭐 마을에 불 지를 수 있다고 난리야 좋아 좋아 아 화이트런 집 샀습니다 기모띠 든게 없다 허전하다 이게 집이야 뭐야 쓰레기장 아뇨 일단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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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괴마법은 레벨이 높아서 그런거군 아 파괴마법은 레벨이 높아서 그런거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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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필요없는것들 다 넣어 재료도 넣어야되는구나 아씨 재료 다른데다 넣고 싶은데 야 여기가 리디아 방이구나 샛 야 나는 뭐 이딴 쓰레기 침대에서만 자게 해놓고 리디아 방은 존나 깔끔하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미쳤어 이따 해골기사 넣고 황금기사 망패 넣고 황금기사 망패 넣고 움브라 방어구 다 넣고 얼굴 넣고 수폐망토 넣고 수폐망토 넣고 로브 넣고 팟 됐다 후 안쓰는것도 넣어야지 그래 자 안쓰는 질병면역도 넣고 탈로스도 넣고 됐다 다섯시부터 하고 있었어요 게임은 다섯시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어... 넣고 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군주검 넣고 곡괭이 넣고 이 정도면 된거 같다 한시간만 딱 기다리면 리디아가 여기 있지 리디아는 도둑 대비용으로 여기다 넣어놓자 리디아는 도둑 대비용으로 저기다 넣어야지 일단 여기있는 무기들은 아마 쓸거 같애요 아닌건 팔자 아닌건 팔아야지 쓰읍 네 예 팔러왔습니다 어떤거 팔려면요 이 화염검을 팔려고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주셨어 내일까지 내일까지 안녕하십니까 떼걸룩 떼걸룩 자꾸 말할때마다 떼걸룩이라고 하는거 같애 떼걸룩 떼걸룩 좀 센거 없나? 좀 센거 없나? 드래곤의 불길 매초마다 150% 불길을 줍니다 그래 드래곤 브레스 사자 아하 드래곤 브레스 사자 맨손으로 행하는 공격력이 30 증가합니다 드래곤 주먹을 120초원 선에 피해를 줍니다 좋은데? 사야지 불마? 불마가 뭐야? 아 녹색 녹색 불꽃? 아 아 아 사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1,600 골드 남았다 1,600 골드로 헬에파이어 좋았어 좋아요 지옥 불 반도다 이새끼들아 어? 아 드래곤 을격 이거구나 뽕 오호 허! 뭐야 이거 오호 야 뭐 이 주먹같은거 뭐냐 이게 좀 작은 것들은 해제 냉기도 지우고 잠시만 이 지옥불 269인데 이것도 다림마법이잖아 야 다림마법인데 개이득인데 어허헣헤헤 다림마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불 반도다 이색들아 아마따 일단 퀘스트 다음거 뭐하지 다음거로 그냥 이거 할까? 왠지 힘들거 같은데 스읍 아니면 일단 마법사 마법대학 퀘스트 먼저 할게요 마법대학 먼저 하는게 나을거 같애 마법대학 퀘스트를 먼저 해야겠어 간다! 헬 헬 야 지린다 이거 오우 오우 모아서 빡 날렸는데 부아 아 불의 말 불 말하라 하길래 뭐지 싶었는데 불의 말이었구나 이거 타오르는 말 아 비켜 나 갈거야 이씨 자 불의 말 요렇게 손합니다 자아 근데 얘 말까지 한다? 말이면서 말해 이상해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공격하고 있는 게이인 여기서 점프 착지 뭐야 어딨어 게임이 왜 이렇게 렉 걸려 이 망아지 땜에 그래 야 이 망아지야 사라져 사라져 이 망아지야 방금 망아지 땜에 어? 렉 걸렸네 한 망아지가 저에게 렉을 걸었습니다 어딨냐 얘 아이씨 조용히 해 에 당신 도우라고 해서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마법 묘물을 찾으러 갑시다 마법 묘물을 찾으러 떠나는 나의 모험 어 일단 여기에서 먹고 반지 먹고 여기 있는 반지도 먹고 여기 있는 목걸이 딱 건들고 음 나 갇히고 이제 여기서 목걸이 바꾸고 아니야 이건 소환 마법이잖아 나 방금 전에 소환 잘못 떠올뻔했네 Time 가다 전기 화살 기모띠 어 됐다 알았어 완벽해 좋아서 완벽하군 여기까지 오고 빨리 넘어가는게 좋을거이야 드래곤 잠시만 잠시만 이거 뭐야 방금 뭐지? 방금 뭐지? 이 소환 이 마법 사용하는 방법은 모아갖고 빵해서 다 터뜨리는거 아니야? 뭐야 아 너였어? 해고기사였구나 더 들어와 기사야 더 들어와 너가 길막하면 퀘스트가 안돼 예 빨리 들어오시지요 선생님 빨리 들어오세요 선생님 지금 환자들이 급합니다 저기 벽 뒤쪽에 있는 환자들이 지금 어? 우리의 예 딴 사람이 나왔구요 오케이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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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얼굴 보기실래 빨리 가시게 자넨 해고이야 흫 자넨 해고이야 유령이나 환영의 일종이 나타나서 저에게 지랄지랄했습니다 예 쌍욕을 날려야 될 것 같아요 쌍욕합시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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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 나와라 스프리건 마술사 공격해 겁나 센가 본디 죽지않아 나와라 해고기사 예 저도 오버워치 하긴 합니다 오버워치 하긴 하는데 이런걸 더 많이 하고싶어 어마 아니 왜 나한테 딜이라리오 이 새끼들이 뒤져라으 아저씨 비켜봐 들어가 아 얘가 와이더라서 그러구나 와이트 센놈이네 좋았어 갈겨 지져버려 그래 그런놈은 쓰레기야 자 맨손과 칼 누가 이기겄냐 칼이 이기지 빠가야 좋아서 들어갑니다 기사님 기사님 고고띠 출격해라 빨리 파괴마법을 다 없애야될 것 같애 안그러면 내가 힘들어 지금 힘든거 지금 마법만 쏜다고 해서 다 끝날일이 아니야 지금 큰일났어 우리 기사 잘한다 우리 기사 잘한다 빠빠라빠빠빠 뭐야 살아있었네 어우 잠시만요 어우 잠시만요 어 때리지마세요 어머 때리지마세요 야 야 마무리는 해야될거 아니야 마무리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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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방으로 마무리 네 선생님 빨리 말 걸어주세요 예예예 네 알겠습니다 얍썰 갈께요 뭐 여기는 그냥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고 예 저쪽이 가 절기가 막혀 좋았어 예 저 할아버지는 내가 저거 작동해갖고 지금 그런거 같애 못가 못넘어와 다음으로 못가 아 이전으로 못가는거구나 간.. 간다 이것이 바로 지옥불반도 어택 지옥불반도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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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일이야 그래 이렇게 죽어야지 야 헬파이어가 바닥에 깔아놓은 불 때문에 다 죽는구나 개좋네 개좋아 정말 좋아 나 이게 어떤건지 보고싶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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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어? 이런 싸발라면? 야 나와 나와 아니야 야 내 기사가 없어 야 내 기사 어디가냐 기사님 기사님 가라 기사님 방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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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치기 칼치기 방패치기 넌 그 도끼를 떨구게 될 것이야 안 떨구면 말고 나 이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드래곤의 화염 불 뿌어어억 어웰 뭐야 드래곤의 화염 쪼금 그른디? 이? 으쒸 쉣 머더팍 뭐지? 뭐지? 화염 트랩은 마법으로만 꺼야되나? 넌 도끼를 떨구게 될 것이오? 넌 관공격을 못하게 될 것이오? 자꾸 푸스로다를 날리는데 너가 푸스로다 뭐 니가 뭔 드래곤본이오? 왜 자꾸 나한테 푸스로다를 날려? 이 개둠시키야 푸스로다를 딴 데 가서 날려 이 새키야 받아라 이것은 독뎁이다 죽지 않는다! 어머 딴 애가 맞았네 죽여라! 보내버려라! 아 근데 이거 참 힘들다 어어 어어! 야 뭔 미친 한 대만 맞아서 죽어 이런 싸발라면을 봤나 야 나와라 어어? 야 잠시만 이 헬파이어를 막고 살아있다고? 하아 이건 돌았어 본게 확실해 어어 아 어어 무서워 어어 어어 무서워 그렇다면 바퀴 소환해야지 가롯! 바퀴들이여 공격하라 죽여버려! 잘한다아 좋아서 우리 해골들 우리 해골기사들 잘하고 있어요 야 저쪽가서 한번 밟아 그래 내가 밟으면 좀 아프니까 저장해 얘야 얘들아 애들 나왔다 애들 나왔다 애들 나왔다 좋았어 어어어어어어 해골 병사들 잘한다. 해골 빙사들 잘한다. 그래, 쓸어버려! 썰어버려, 썰어버려! 폐기! 좋았어. 아이, 폐기가 통하네. 아, 폐기가 통하네. 그냥 나 이거 중요한 부분만 빼고 다 갈래. 나 무서워, 여기. 야, 이 미친 것들아. 야, 이 미친 것들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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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아! 야, 나 길 좀 가자! 야, 이 새끼들아! 아이, 씨. 길도 못 가게 하네?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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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단건 먹었고요. 이 상자에서. 아, 잠시만요. 졸라 아파, 졸라 아파, 졸라 아파, 졸라 아파, 졸라 아파. 이런 질라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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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와! 야, 이 새끼 활까지 쏘는데? 미친 것... 오, 쉣 버스 쐉크... 예에에에에에에에! 흐흐흑...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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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야, 이거 활 한 방에도 죽는데? 와아! 미친거다, 이거어어은... 어~~ 어~~ 와 이 개 미쳤는데? 으어! 간다 불!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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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다 야 저 새끼 나한테 활 노리는데? 어메 무서워봐라 어메 무서워 어메 무서워라 개쎄다 우와 정령 개쎄다 아 죽었는데? 으으으으으 정령하 나와라아앙 앞에 구덕 나왔는데 지금 누를 거에요? 안 누를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